의정 갈등이 7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로 포함하느냐를 두고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접점을 찾기 위해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 의료계가 거부한 의료인력수급축예위원회 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루 앞서 의료계획 완수 의지를 재확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의정 갈등을 풀어낼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의사들을 만나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6일 정치권에서 처음 대한된 여야 의정협의체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전제 조건이 없다면서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2025년도 증원 문제는 논의가 어렵다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권한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의평원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친 의대에 대해 인증을 안 해주더라도 정부가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는 특례를 진설하자 의대 교수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무리한 의대 증원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정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7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임광빈입니다.